현재는 점핑트롯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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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동이 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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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동이 복동이 김명순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울산 최고. 네 감사합니다. 우선 우리 또 정말 치맥 페스티벌 태화강에서 열리는 너무 뷰가 좋잖아요.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. 즐겁게 즐기시고요. 저는 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. 제가 그 점핑트롯을 선보였던 미스트로2에서 보여드렸던 복을 발로 차버려서 짧고 굵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중간에 복을 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 복 받으시라고 힘차게 드릴 테니까요. 복도 받으시고 제 에너지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사랑해요. 이 남자 좋다. 저 남자 좋다. 한때는 잘나갔었지. 이래도 싫다. 저래도 싫다. 내 멋에 살고 있는지. 사랑해 생각해 생각해 참 쉽지가 않거라. 이제 용기를 내어 잘 살봐야지. 알겠습니다. 복을 발로 차버려서 멋대로 살다가 볼리 보글발로 차버렸어 복 받으세요 멋대로 생각하고 보글발로 차버렸어 웨이브 업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 멋에 살게 내 멋에 죽게 상여자로 살아왔지 이젠 한 번 슬픽해야 할 어찌 멋지게 살고 싶지 산다는 게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 이제 용기내어 잘 살아야지 용기내세요 보글발로 차버렸어 멋대로 살다가 보니 복을 발로 차버렸어 복 받으세요 멋대로 살나가리 땅코발받이 버렸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